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게이입니까? 아씨! 으악! 심심할때마다 솔직히 남규 네이버에 몇번지 검색을 해봤는데 나무위키가 저도 드디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나무위키를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무위키가 나오죠? 이제 이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소개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닉네임 남규 본명 비공개 본인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원치 않는 것까지는 아닌데 본명 이쁜게 아니어가지고 생년월일 95년 3월 5일 만 25세 거주지 경기도 의정부지 맞습니다 의정부 살고있어요 178cm 정답입니다 ENTP 이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ENTP 구독자 수는 4.64만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17일 기준으로 4.64만명 유튜브 아프리카에 활동중인 게이 인터넷 방송입니다 태키는 피아노이며 실용음악과 재즈피아노 전공이다 방송은 보통 일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9시에 시작한다 방송시간은 12시로 정해져 있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 가끔 새벽까지 방송하기도 한다 내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게 개효 보고서 너무 정확한거야 이게 이분이 진짜 애청자분이시구나 생각했었어 진짜 지각에 대해서도 써달라구요? 그리고 컨텐츠 게스트방송 남규TV의 메인 컨텐츠 현재 매수 목요일에 진행하며 게스트의 사정에 따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까지 정확해 주로 남규의 지인들이 출연하며 한달에 한번 아래의 얼평 참가자 중 시청자 반응이 좋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뉴페이스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휴수계까지 알고 있어 다음 훈남 얼평 방송 위에 게스트방송과 함께 남규TV의 주력 컨텐츠 시청자들이 남규에게 카톡으로 사진과 자기소개를 간략히 적어보내면 시청자들에게 사진을 공개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남규의 반응이 시청 포인트 탑이라 그러면은 되게 안 좋아하고 바텀이라 그러면 막 소리 지르잖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 탑이니까 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통화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시는 만나지 마요 우리 고민 방송이에요 고민 방송 고민을 카톡으로 받거나 채팅창에 장문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남규가 확인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준다 주력 컨텐츠는 아니지만 답정러나 고구마처럼 답답한 고민에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소소한 재미다 솔직히 본인은 상품이잖아요 지금 상품이 늙으면 뭐가 돼요? 폐기처분해야죠 본인이 폐기처분 되는 일만 나와요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거요? 사진을 좀 이거 말고 좀 실사로 쓸만한 거 없을까 얘들아? 실사로 쓸만한 사진이 없을까 얘들아? 그리고 요즘에 운동을 해서 몸이 섹시해졌다는 것도 조금 추가해 주시면은 조금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요 여담이 뭔데? 왜 여담 못 추가했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식단 조절과 PT를 열심히 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장기간 식단 조절로 인한 열민함 히스테리 증가로 바디 프로필 촬영을 미뤘다 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키네이터에서 나오냐고요? 저 아키네이터에도 나와요 우리 아키네이터 한번 같이 해볼까? 자 갈게요 시작 여성입니까? 여성 예? 아니요 유튜브로 합니까? 예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예 게임하는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아프리카의 비즈인가요? 예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그럴겁니다 난 나를 믿어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지 보자 방송에서 욕을 합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에서 욕해요? 어이 야 이 개새끼야 그럼 그럴겁니다 할게요 그러면은 근육으로 유명합니까? 어 이거 얘 같은데 이거? 아닐겁니다 할게요 그러면은 변신을 합니까? 변신하긴 하는데 이거 그럴겁니깐가요 여러분들 아니오라고 할게요 미남 미녀입니까? 그럴겁니다 이런거 했는데 맞추는지 한번 보자 여자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씨 으악 계속하면 되지 나올때까지 돌리자 얘들아 당신의 캐릭터는 패션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게이입니까? 공개 연애중입니까? 아니요 게이로 유명합니까? 코리안 원탑 호모거든요 캠을 키고 벌 홀 예 야 나 잘생긴걸로 하니까 나오잖아 애들아 그거 그대로 이어가게 했더니 질문 되게 신기하다 지금 사진이 없네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이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